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착용형 웨어러블 무전기 본스입니다. 겨울철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때 두터운 의상과 장비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텐데요. 본스는 이런 환경에서 간편하게 동료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가로 32, 세로 44, 높이 18mm 사이즈의 본스는 iOS 8과 안드로이드 4.3 이상과 호환이 되는데요. 얼핏 블루투스 이어셋의 느낌이지만 본스는 스마트폰과 10m 거리 내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동이 되어 원하는 동료들과 대화가 가능하죠.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동시 대화가 가능한 본스는 방수 방지 및 충격에 강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구요. 여기에 실제 일반적인 무전기처럼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가 아닌 콜이 들어올 때 대화가 가능하여 배터리 사용이 더 효율적이죠. 마이크로 USB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는 1회 충전으로 연속 통화 9시간, 대기 300시간을 지원하는데요. 본스는 15,800엔, 하나로 약 15만 2천원의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한 착용형 웨어러블 무전기 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